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리우풀이라는 데를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흑해의 크림반도에 가까운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공업도시고 아주 큰 도시 한 50만 명이 거주하는 그 도시를 두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하고 러시아 군이 굉장히 싸움을 심하게 했지 않습니까? 심하게 했는데 결국 이제 함락이 됐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가 마리우풀이죠. 마리우풀 마리우풀 여기 돈바스라는 이런 데는 다 러시아가 다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크림반도까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동쪽이죠 동쪽. 여기 격렬한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 출신의 우크라이나 국적을 갖고 있는 언론인이 마리우풀이 여러분들 호의가 돼 가지고 아주 목숨을 걸고 그것을 취재해 가지고 ap통신이나 이런 데 넘겨 가지고 전 세계가 마리우풀에서 전황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이런 러시아가 야만적인 그런 전쟁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우연히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들 하나 메모해 놓으셨다 한 번 시간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공개가 된 간간이 짧은 여러분들 영상은 공개가 됐지만 이 마리우풀에서 20일 ap의 중간중간 보도됐던 내용을 다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든 겁니다. 1시간 34분이니까 좀 길고 조금 아이들하고 함께 보기에는 너무나 잔혹한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지만 성인들은 한 번 볼 만한 전쟁 전쟁 다큐멘터리입니다. 전쟁을 우리가 왜 피해야 되는가 평소에 우리가 얼마만큼 여러분들 국가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군비를 정비를 해 가지고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객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 참상 전쟁 참상을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한 경우는 근래 보기 드문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기자가 프리랜스 기자죠. 그냥 이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겠다는 그런 역사적 소명감을 갖고 포위가 된 마리우풀에서 여러분들 체류하면서 전시 상황을 그대로 도심이 폐허가 되고 민간인을 폭격을 하고 병원까지 이런 폭격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생생하게 그린 것이 이 바로 20 days in 마리우풀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꼭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보도하신 분이 여기에 나오는 이분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이고 프리랜스 기자로 삼아 그 안에서 찍었던 영상이나 이런 것을 대부분 ap통신의 이름 넘겨가지고 bbc방송이나 cnn이나 이런 데가 다 이런 이걸 받아가지고 전황에 대한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했던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필름 메이커 그의 목숨을 위험에 던진 다큐멘터리를 그걸 한 거죠. 이것도 아주 잘 됐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그게 살아남은 사람 이 스토리 오브 레질리언스라는 표현 레질리언스가 아마 회복력이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러시아 침략의 첫 달 동안의 마리우풀 이것도 독일의 공영방송인 dw가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이건 9개월 전인데 뭐 9만 2천 명 정도니까 많이는 안 봤는데 한 번 빠르게 여러분이 한 번 보실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잘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전쟁 상황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참 전쟁은 반드시 피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거듭하게 됐는데 오늘 이 어제 보았던 마리우풀의 여러분들 전쟁 참상만이고 이 부분을 오늘 다루게 된 것은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6.25 참전을 반대했던 미스터 공화당 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를 기자가 잘 정리했네요. 미 연방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내년도 임시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이 빠진 것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서운 공화당 내의 고립주의 세력이 새로운 주류에 가까워졌음을 보여준다. 어쨌든 참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고위 장성들이 서방 국가들로 하여금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는 것이 우크라이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서방의 여러분들 국가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군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으로서는 이스라엘에 훨씬 더 비교 우위를 두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 기자분은 고립주의 세력이라는 부분도 강조를 했지만 미국이라고 해서 무한정 그런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예산안에 반영하는데 이스라엘 지원이 여러분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이 좀 서울에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 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마리오프레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악정 고토하는 걸 보게 되면 대단한 그런 국민들인데 어쨌든 이스라엘 전쟁이 뜻하지 않게 발발해가지고 국제사회에 관심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 군비 지원도 많이 줄어드는 워싱턴 증가에서는 공화당이 해외 문제에 손을 때려 했던 1930년대로 돌아가는 것이 논쟁이 한차입니다. 우리가 이 기사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서 미국이 여러분들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전시 상황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자국민들에게 보도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여러분들 지상군이나 이런 것을 파견해서 한국을 돕겠느냐 굉장히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 내용을 기자분이 지적을 한 겁니다. 올 초까지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해야 되다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 수십 명이 지원 반대로 되돌았었는데 안보관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고 내년 지역구 선거를 앞두고 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한 나라를 지키겠다며 세금을 써야 하는다는 유권자들의 압박이 그시에 진탄이라고 분석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이 분쟁지역에 참전하는 데 대한 반감이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두드러진다. 자국 우선주의도 있지만 자국의 이름도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희생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서 트루만이라는 그런 대통령을 가졌던 것이 어마어마한 행운이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국제정세를 예리하게 여러분들 파악하고 미국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언어구상력과 아울러가지고 그런 역사나 정치나 세계 문제에 대해서 통찰력을 특히 공산주의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한 통찰력을 갖추던 무남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그름들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유를 호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트루만은 침내 교인으로서 선악 개념이 맹약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김일성의 여러분들 남침이 전해지자마자 참전 결정을 트루만 대통령이 하시지 않습니까지. 70년 전 한국의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로버트 탭트 상은 의원은 정부 지출 제한, 세금 삭감 등 보수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해서 미스터 공화당으로 불렸고 그가 미국의 6.25 참전을 반대했던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다. 그 당시 한국의 전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미국인들의 소득세 인상으로 여러분들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받은 그런 혜택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탭트가 6.25 당시 한반도에서 미국을 빼야 한다면 할 말이다. 탭트는 트루만 대통령의 파병 결정에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북의 침공에도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탭트가 아이젠하우와 경쟁했던 1952년은 공화당 경선 중 가장 치열했던 선거로 평가된다. 탭트가 승리했다면 한미 관계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릅니다. 미국은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회고 미국은 그런 전쟁 수행과 같은 것은 연방을 대표하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어떤 물론 상하원의 여러분들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되지만 일단 참전 결정은 대통령이 원망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1950년대 트루만 대통령이 있었던 것은 너무나 큰 대단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또 역사가 어떻게 갔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미국 정치판의 혼란스러운 싸움의 결과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단 자국민이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게 가장 우선되고 그래야 여러분들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그래도 조금 높일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17개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대표단들이 한 번 제가 다뤘죠. 유사시의 한국 방어를 위해 재참전하겠다. 그러나 참전하는 것은 17개 국가의 여러분들 장성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국민의 여러분들 여론을 참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약속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거라고 믿는다면 얼마나 순진할 걸까 문정권 같은 그런 여러분들 체제가 등장하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회의를 느끼겠습니까 저런 나라를 우리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현실화되게 됐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24년 총선이 과거에 대한민국의 공직선 것처럼 득표수 조작이 그대로 실행이 되게 되면 좌파들이 연구집권하거나 장기집권하는 체제가 개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체제에서 미국이 어떻게 뭡니까 가치를 공유하지 않은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릴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분이 아주 좋은 글을 쓰셨네요. 그냥 말이야 전쟁이 발발하면 뭘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막상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꼭 여러분들이 이 마리오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있는 마리오폴에서의 20일간의 사투 이 다큐멘터리를 하나 기억해 놓으셨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아주 크게 생각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